자, 보시는 남의 이익을 내 이익처럼 생각해주자가 보시인데 그래서 내 것도 남한테 나누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치우치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으로 흐릅니다 내 것도 챙기자 이것도 모자란 거고, 보시 남의 거 먼저 챙기자 이것도 과한 겁니다 딱 알맞는 보시가 안 나와요 지나친 희생도 아니에요, 보시가 또 지나친 탐욕도 아니에요 딱 알맞는 게 뭐예요? 나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해주는 딱 고선이 있어요 고선 지키면 양심입니다 고선을 어기는 순간 탐진치의 세계로 들어가요 신기하죠? 지게도, 지게도 계율을 과하게 하면 살벌해지죠 또 느슨하면 방탕해집니다 계율을 안 지키면 방종으로 흐릅니다 유혹에 그냥 끌려가버립니다 또 계율에 과하게 집착하면 파리세파가 돼서 계율로 사람 잡습니다 육바람일이 살짝 어긋나면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딱 맞아야 사람이 모두가 좋지 살짝 어긋나면 불편해지는 우주는 그러니까 이 참나에서는 이원성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공식이 공식이 음양이라니까요 음양오행을 아셔야 돼요 음양오행이 갈무리 돼 있을 때는 참나의 세계고 펼쳐지면 현상계라 현상계는 양과 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원성이 그래서 현상계는 선과 악이 필연적입니다 현상계에서 악은 못 없앱니다 영원히 단 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결론으로 끝낼게요 보살들은 현상계에서 참나와 선과 악의 세계를 압니다 중도와 중도에 어긋난 세계를 압니다 우주에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 아니까 알면 멈추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있는 시간대에 최선을 다하자지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욕심을 안 냅니다 왜냐 어디 가도 이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어디 가도 이거니까 내 마음 안에 정토가 있고 예토가 있어요 중도가 있고 치우친 길이 있어요 보리심이 있고 중생심이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여기서 여기서 지금 육바람일로 정토를 만들고 보리심을 만들고 악을 선으로 돌릴 뿐이에요 우주 어디 가도 이 짓거리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미 수많은 생을 앞으로 보살돌하며 살겠지만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뭐만 신경 써요 육바람일을 지금 이 순간 계속 요리해내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선이 승리하는 세상 정토가 승리하는 세상 만들 것밖에 용구 안 합니다 그게 보살이에요 아시겠죠 악은 영혼이 있어요 왜 이원성의 세계 때문에 현상계가 시공이 펼쳐지려면 이원성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남이 있어야 돼요 주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이 있습니다 악은 있어요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빛나요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물리치고 선을 육바람일을 구현하는 게 의미를 갖는 거고 악을 안 하자는 게 보살의 주장인 겁니다 악을 없애자가 아니라 악을 근본부터 없애자가 아니라 악은 있다 중생들이여 악을 하지 말자 정토를 만들자 이게 목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보살이 뭔지 악의 줄기지 악의 질 qualifications 감사합니다.